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수십만, 거의 20만을 육박하는 생윤 선택자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저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현역 분들이 본 만큼 등급컷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겠지만 등컷을 잘 보세요. 1컷 48, 2컷이 43입니다. 100% 이거 수능으로 출제했다면 50, 47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N수생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현역분들끼리의 싸움에서 지금 2컷이 43까지 쭉 내려왔던 문항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이 모의고사 문항제를 보면서 해설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보면 앞장부터 가만히 봤을 때 4번 문제 또 틀렸겠구나. 천부적 자질 가지고 이거 가져다 잘못 골라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겠네. 3번, 5번. 웬만하면 그냥 2개, 3개 중에 2개 그냥 한번 찍어보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그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렸던 게 12번 문항인데 12번 문항도 칸트하고 나딩스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를 그렇게 구분해드렸잖아요. 의무와 일치하는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직한 상인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칸트는 근데 계속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윤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6번 문항에서는 6번 문항 틀리신 분들 마르크스와 프리드먼의 입장.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 제가 분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생산, 마르크스는 생산사항의 정신적 능력의 한 방면만 발달시켜서 분업에 따라 생산을 늘리다 보니 노동에서 자신의 본질, 자아실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 7번 같은 문항도 여러분들 많이 틀려주셨는데 롤스는 국가를 그래서 제가 구분시켜드렸죠. 롤스가 말했던 사회. 공격적이면서 팽창적인 사회는 무법국가니까 원조 대상이 아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팽창적이지도 않은 사회. 그거 이번에 10월 교육청 때 출제했던 거 아니에요. 7번 문제도 여러분들 3번, 5번 중에 그렇지. 두 개짜리 골랐으면 말했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믿고 내 말을 안 듣고 수능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많이 틀리신 내용들이 9번하고 19번인데 9번 같은 내용들은 환경윤리, 환경윤리 많이 틀린 이유가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는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 꼭 기억하시라고. 인간의 부차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인간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출제된다 했잖아요. 보상의 원리하고. 9번 문제는 이제 갑 읽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 생태중심주의 두 번째 얘기에요. 첫 번째 옛날에 롤스톤 3세, 제가 기출 분석할 때 롤스톤 3세가 누구야? 그게 아니고 제시문에서 추론하라는 거지, 생태중심주의를.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틀리셨던 게 19번 전쟁 관련 상황. 전쟁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평화주 입장에 따르면 전쟁하면 어떻게 하나? PS, I love PS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드릴게요. 20번 에리프롬도 할 말이 많은 내용이에요. 생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한 만큼 함정 요소 요소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항상 10월달엔 자주 보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패턴보다는 10월 교육청 문제에 이번에 출제된 내용은 너무 어렵다라는 문항들 여러분 막 정답률 한 20% 미만짜리 문제들이 10월 교육청 때 하나씩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출제는 안 됐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 한 이 정도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한 문제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지금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니은이냐 그거 하나 가지고 1컷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한 문제를 풀 때 나를 헷갈리고 나를 가다가 유혹시키는 나를 꼬시고 있는 지금 오답으로 꼬시는 그런 나를 막 넘어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자신을 믿고 총평 때도 얘기했지만 꿋꿋하게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너무 힘 빼지 말고 1번부터 가 볼게요. 1번 1번 이제 숱하게 봤죠. 김종이 파이널 모의고사 10회분에서도 1번 계속 윤리학 분류 기억에 들어갈 진술. 윤리학은 현대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학제적이잖아요.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삽니다. 그래서 응용윤리학이잖아요. 응용윤리학한테는 문제 해결의 1차적 관심사야. 이론은 2차적 물음이고 1차적 관심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현상의 과거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이죠. 여기는 응용윤리학, 실천윤리학이고 여기는 기술윤리학이고 응용윤리학이나 실천윤리학이나 규범윤리학 안에 있다 보니까 규범윤리학은 무엇을 기초해서 성립된다?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 주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이잖아요. 규범윤리학은 당위와 사실 가운데 사실을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 아니라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라고. 당위라는 것보다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을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밥 먹고 살고 있다. 효라는 문화를 행하며 살고 있다. 이런 기술윤리학자들이 기술하는 사실이고 규범윤리학은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뭇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당위잖아. 당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의무를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해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게 규범윤리학의 특징이잖아. 당위를 기초로 해서. 이거 만약에 선지로 내려가면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다. 틀려. 규범윤리학.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기초로 하는 건 사실이라니까 당위를 기초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 규범윤리학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실천윤리학이고 실천윤리학의 1차적 관심사 문제 해결. 그런데 현재를 있는 그대로 기술 이야기니까 그러나 도덕현상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는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것. 난 이 사람들의 입장이 뭐라고 생각하자면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의 필요성 잘 알고 있잖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도덕현상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아니라 강조하고 있잖아. 인과관계. 사실적으로 어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등장하는지. 도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거지. 무시하고 있는 거고. 현실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덕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은 메탈약이잖아. 논리적 타당성. 명제의 연역 가능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 옳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간과. 여긴 사실을 주로 탐구해서 기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그런데 기술윤리학자들이 연구한 기술된 사실이 규범윤리학과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니야. 기술윤리학자들이 기술해줄 수 있잖아. 현대 사회인들은 빠름의 문화를 추구하며 설하고 있다. 빨리빨리. 밥도 막 빨리빨리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경제지에서도 현대 직장인들이 밥 먹는 데 소요된 시간 몇 분이냐면 15분 이내에. 15분. 15분 이내에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복부 비만의 원이다라고 기사 보고. 내가 그래서 저 복부 비만 아닌데. 그래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현대인들 다 그렇게 먹어요? 15분 이내에. 그럼 현대인들 다 복부 비만이야? 저도 이제 기사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거죠. 그랬더니 댓글에 그 기사 썼던 기자분 그거 보면 되게 마음 아프실 텐데 요즘 악플 난리잖아 지금. 15분 만에 쓰셨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보통신윤리에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 현실 사회에 그런 악플 문화가 있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도 겪어봤다 했잖아. 나한테 패드밀했던 그 나쁜. 엄마 돌아가시는데. 애매 죽었다면 악플 달았던. 그 문화라고 할 수도 없죠. 사라져야 돼. 그런 기술리학자들이 기술한 사회학적인 현실, 사실들이 규범윤리학자한테 토스하면 사람들이 빠름의 문화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도가철학으로 현실 사회에 좀 느림의 미학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실이 있다. 그럼 동물복지, 싱어 입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술리학이 규범윤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3번이었고.